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 중에 아마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예언을 이렇게 보면 일명 2300주야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주야 그러면 2300년이라는 말입니다. 2300년 예언 그리고 490년 예언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년까지니 2300년까지다. 무엇이 2300년까지냐? 2300년까지 지나면 어느 시점으로부터 2300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으로부터 2300년이 지나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00년 예언은 성소 정결의 예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뤄라.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소가 뭔지를 모르고는 예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소란 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럼 제사 지내는 곳은 성경에서 제사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 성경에서 제사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몽땅 어디가요? 떠안으시고 죽어서 우리 죄에는 다 사해치는 것을 그거를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곳은 그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구약시대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올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결국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하고 우리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내는 제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책은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요? 사람이 누구한테 지내는 거요? 하나님한테 지내는 겁니다. 성경의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성경 말고 다른 종교들의 제사는 전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잘받으세요. 이거 바칠 테니까. 이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 인간 대신에. 그래서 그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게 죽는 겁니다. 그거를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여러분 모두의 죄를 뭐하기 위하여 오셨다? 대속하기 위해 그 죄값을 갚아서 자기가 죄값을 갚아서 죽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놓고 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그 십자가를 제사라고 부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부려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희불이소 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뭐예요?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죄에 많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무엇을 들이시고 제사를 들이시고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말은 서 계신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서 계시다는 말은 일하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앉아 계신다는 말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를 기다리시는가 하면 그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신다?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단 자기 원수가 뭐가 될 때까지? 완전히 발등상 자기 발밑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저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제물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요? 그 제사를 우리가 보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온전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의 글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예수를 믿는다. 완전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상구 박사도 부족한 게 많아. 네, 부족해요. 그런데 완전케 어떻게 했다고요? 아쉬운 눈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제물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완전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보니 넌 완전 안 하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완전하게 돼야지. 그래야 하는 나라 하겠지. 안 믿어요. 아시겠어요? 특히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보세요. 경악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나? 자, 너희가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곳은? 이런 곳은? 이런 곳이 뭐예요? 너희들이 도착한 곳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착했대. 도착한 것은 어디라고? 시온산이래? 시온산은 어딨소?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 예루살렘인데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순사기꾼이야? 여러분, 도달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볼 때는 아직도 해놓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속초에 있지 무슨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너희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믿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이루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렇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인간은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안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가 완전한가? 거룩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그 말이 맞긴 맞죠. 맞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내가 인정해 주지를 않고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고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은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뭐요?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완전하게 하셨대라고 믿을래요? 믿을래요? 믿음은 여러분 기을까요? 안 기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이런 부족한 인간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이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맛을 모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런 사도바울이 한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뭘 온전하게 할까요? 나는 온전히 안 하는데 아마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착해 주고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일 거다. 이 말은 인간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믿음에 대하여, 의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너희들은 비로소 뭐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팍팍팍팍 번쩍번쩍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을 바로 무엇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금의 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니엘서의 2300주의 예언은 뭐가 정결케 되는 예언이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예언이다. 그런데 자, 이걸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앨런 화이트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참 역시 이분은 참 확실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어떻게 꽂으셨다. 십자가를 꽂으시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뭐예요? 피 흘렸다. 이것으로 어떻게 뭐다? 충분하다. 이것으로서 온 세상 죄인들의 죄는 뭐예요?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속죄는 어떻다고? 속죄는 완전히 끝났다. 박수칠만 하지 않아요? 제가 한때 총경에 맞이한 어떤 이 앨런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던 책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모든 조건들은 어떻게 되었고? 성취되었다.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사업 사업은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무슨 사업? 구원의 사업. 구속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업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누가 얘기하는 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르렁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라고?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하늘 예루살렘.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믿으신다면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우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기는 거야. 안 믿기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이 돼서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썼어요. 이래서 이제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긴 흘리는데 뭐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자, 금방 보여드린 말하고 이 말하고 같아 해달라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안 시킬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지 못한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남아있는 죄가 어디에 남아 있느냐? 언제까지? 최종적 속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 시킬 경우에 가르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지 않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성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아직도 십자가에서 없애지 못한 내 죄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거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해서 과연 회계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회계만 가지고 안 되고 내 품성에 성품에 한 점의 흠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중이다. 그런 심판을 안식일교에서는 조사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조사심판. 저는 제가 안식일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도 장로교를 댕기다가 안식일교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조사심판이라는 건 안 배우고 들어왔어요. 저를 성경 공부를 시킨 목사님이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인데 이분이 그걸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조사해서 심판해서 구원을 결정한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그 복음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이 뭘 잘 몰라서 조사심판을 그런 걸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하늘지성소에서 회개한 제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이상구의 성품이 정말 한 점에 흠도 없을 때까지 잘 성화됐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가 완전히 무시되잖아요. 무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아마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당신네들은 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부터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심판을 제 나름대로 이상구식 조사심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참 복음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조사심판이 있다면 조사심판은 이런 걸 거야라고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이상구 버전이라고 해요. 이상구식 조사심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어느 왕? 사울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승리하고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왕이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들, 손자, 손녀들 다 어떻게 할까요? 몰살시키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이 전부 어떻게 할까요? 숨었어요. 잠수함 탔어요. 안 죽으려고. 왜? 다윗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며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 닮은 분이야.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왜 사울의 후손들을 볼 수가 없냐?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게? 찾아내서 데리고 와라. 찾아내려면 뭐 해야 돼? 조사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일지라도 뭐예요?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하는 예수님, 구원하는 다윗을 보여줘서.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 같은 이런 왕일 것이다. 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르는 즉시 사울의 자녀들을 조사해서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이 조사심판이다. 그래서 제가 온 안식일교회에 갈 때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란 게 외계했는지 안 했는지 품성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조사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타나면 구원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 2.3.9 버전의 조사심판 얘기를 해 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조사심판이란 게 그런 거였구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기양양해서 여러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잖아요. 제가 초청받아서 가는 교회마다 2.3.9 조사심판을 막 알렸어요. 저는 그것이 조사심판도 틀림없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심판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속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이 글대로 그런 거를 제가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이번 기회에 남은자 씨 오시나? 이제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 남은자 씨라는 환자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그런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최악의 암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오신답니다. 최악의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은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해도 약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해도 금방 재발하고 이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데 그 암이 뇌도 퍼지고 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2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이 그렇게 퍼졌다면 2개월 안에 죽는다면 내가 죽겠지만 문제는 내가 평생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해왔는데 지금 2개월 안에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뭐예요? 모르겠는 거라 왜 모를까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책을 보면 십자가에서 뭐예요? 구원은 끝났다, 완성됐다. 또 여기 보면 뭐예요? 아니야. 이러니 대부분의 안식교인들은 이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는 2개월 안에 죽는답니다. 제가 2개월 안에 죽으면 제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대답이 우리는 모릅니다. 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자기도 그렇게 배운 것 끝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 또 찾아갔어요. 대답은 것 같아. 목사님 네 분을 찾아갔는데 대답이 동일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해서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 받을 거냐? 내가 멸망할 거냐? 그게 이제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번쩍 하고 이산구 박사를 찾아가봐라.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들어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나를 죽이는 부정적인 생각도 더러웁니다. 이 들어오는 생각을 어느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선택이 되죠. 안 믿으면 선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토론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뭐 그거 교리 신학적 논란은 왜 합니까? 그죠? 구원은 하나님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해서 나는 알기도 싫고 그런데 뭐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으려면 올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올바로 그런 식으로 믿으면 불안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제가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참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복권을 샀는데 딱 보니까 내 번호 맞아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펄쩍펄쩍 뛰지 말라고 띄어요. 그렇죠? 100억이 당첨됐는데 왜 펄쩍펄쩍 안 뛰어? 펄쩍펄쩍 안 뛰면 우울증 환자지? 그렇죠? 우와!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믿으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없어. 못 믿어요. 못 믿으면 펄쩍펄쩍 뛰어져 안 뛰어져 안 뛰어집니다. 그러면 돈은 1년 후에 입금된다. 그럼 1년 동안 뭐예요? 아 조만 조만 여러분 인간의 복권은 변경될 가능성도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변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일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누구말만은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 뭐예요? 했다라고 말하시는 것을 믿자 이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100억짜리 복권 당첨됐다는 걸 실제로 믿으면 돈은 아직도 내가 못 탔지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달라지죠. 돈 없어도 나는 뭐예요? 100억 부자야. 돈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돈 없고 가난하고 쪼들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도달시켜 주셨다 는 것을 믿고 사는가 하고 내가 살다가 지옥을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삶이 같을까 다를까 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한테 돈 100만원 빌려가고 10만원밖에 못 갖고 90만원 못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막 빅톡톡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뭐 형편풀릴 때 너무 급하게 그리고 내가 빚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겠어 형님 1년만 참아주소 내가 100억 짜리 당첨됐으니까 형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내가 300만원 드릴게 그럼 형님들 좋아 안좋아 그렇지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말 한마디 나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고 카우 카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딸이 되어 뭐예요? 이 타유의 이 믿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이걸 의심해요 내가 지금 봐도 이게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그 남은 자식아 제가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인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자식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린 얘기를 그분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자 성경에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라다 말이야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 한 제물로 몇 번 만에 단번에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팍팍 켜지는 거예요 켜져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뇌에 전이가 되었으니까 두통에다가 구역질에다가 그 다음에 어지럼증 그리고 이제 다리가 힘이 빠지고 이제 뇌에 전이가 되었죠 여러분 두통이 없어지는 거야 한 이틀 만에 두통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역질이 사라지기 시작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밥을 못 먹던 사람은 밥 먹기 시작 잠 못 자던 사람은 잠자기 시작 똥이 안 나와가지고 애쓰던 사람은 똥이 나오기 시작 그래가지고 한 5일이 지나니까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6일째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6일째 저기 앉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혈색도 안 좋아졌고 하루 밤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났냐면 그 당시에 우리 피아노 치던 직원이 그분을 그분 방에 찾아가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죄가 다 십자가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직원이 이상구 박사는 틀렸다 이분 말이 맞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경악했어요 내가 소속되고 내가 당기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하던 교단에서 이거를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말도 뭐예요 안돼 그래서 제가 제가 이분이 쓴 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글들이 있잖아요 속죄는 완전히 끝났다 모든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세상에 오신 구속사업은 뭐예요 완성되었다 이거를 제가 그분의 글에서 찾아내고 대조시켜줘요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왜 달라졌냐 보니까 그 앨런 화이트라는 분이 1888년 그분의 나이 61세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연구를 쫙 해가지고 쓴 책이 빨간 책입니다 YC라는 분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연안했다 그래서 다시 끝나고 다시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니까 같은 조자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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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이 이야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4개월 후에 완치판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직의 완치판정을 완치판정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는 보통 일이 사람 살리고 죽는 일이야 이게 그냥 교리적 논란 신학적 논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 믿으면 사람 뭐예요 잡아요 사람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그래서 십자가와 조사심판은 다르다 해서 제가 또 한 책 십자가와 조사심판 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심판 이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저에게는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도 안식일교단은 그 조사심판이 아직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조사심판이 싫어서 이상구식 버전을 만들었듯이 이 교단에서도 각 목사님마다 각자 나름대로 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런 버전 가지고는 환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파괴합니다 아시겠죠 안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이프 부인이 앨런 화이트 기록한 그대로를 제가 전부 이 말은 그냥 한마디에 불구하고 그런 여러가지 잘못된 반복음적인 요소가 분명한 말씀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책 쓰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성소란 게 뭐냐 성소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사도바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성전 건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서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다 성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건물이에요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도 들어가셨다 마로 같은 말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이란 발 올려놓는 발 올려놓는 별 볼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내 보좌가 있고 땅에는 내 발등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야 거기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예수님 다리가 엄청 긴 거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소 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도 동시에 계신다는 말이고 성소 자체도 뭐예요 뭐 하늘에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하늘 공간이 예수 하나님의 성소요 그 우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무소 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엘렌 화이트는 하늘의 성소 건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하늘 성소 건물이 십자가의 피로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남은 죄들이 뭐예요 그 성소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죄를 성소에서 없애라고 하면 조사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히브리스 10장 9제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럼 그 뜻을 행하는 게 뭐하러 왔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전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저도 옛날에는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뭐냐 첫째 것은 쓸데없으니까 뭐예요 관둬버리고 둘째 것을 세운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좀 하셨으면 눈치를 탁 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허물어라 필요 없다 내가 3일 만에 뭐예요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를 허물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랬어요 그 제사 지내는 거 허물어라 왜 허물어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맨날 제사 지내면서 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와서 안 왔어 왔으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용도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기가 곧 십자가에서 박힐 테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첫째 것입니다 첫째 것은 이제 그거는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드디어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그렇죠 죄인들 구원하고 내가 부활해서 둘째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필요 없고 이제는 무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자기가 부활하면 두 번째 성전이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2300년 성소 정결의 이해를 위하여 성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니까 정결케 돼야 한다면 성소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까 더럽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더럽혀진 성소는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알면 성소 정결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앨런 화이트는 언제 정결케 되는가 를 1844년 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늘에 있는 더럽혀진 성전 건물로 올라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성소가 있는가 성전 건물이란 게 있는가 아니면 그 성소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그렇죠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그랬고 보좌가 있는 곳은 곳이 바로 하늘 지성소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뭐예요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또 앨런 화이트 생각이 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속죄가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죄가 남아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겁니다 그럼 없다면 더 이상 더러워진 성소를 정격화하는 작업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안식교회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에 성소 건물이 있는데 그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뭐예요 정결 작업 중이다 조사 심판 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첫째 것과 둘째 것 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신다 세우신다 여기에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게 첫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결케 하면 거룩하게 되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자 아버지의 왕국은 언제 임해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완전히 엉망이 돼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처음에는 바벨론에 잡아먹혔다가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 의하여 복구가 됐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됐다가 네 번째는 로마에 의하여 뭐예요 완전히 정복이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새 나라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영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거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어때요 못 박히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살만의 동산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왜 예수님이 그 꼴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면 안 그래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마오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흙에서 난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난 존재예요 하늘에서 난 존재예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 무서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뭐에 피 땀을 흘리시고 이 잔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서 인간이 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질 만큼 예수님이 뭐처럼 됐다는 겁니까 진짜 인간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나 은혜롭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딱 뒤집어 썼으니까 우리의 죄를 떠났으니까 유전자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인간과 꼭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해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부탁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전 옛날에는 전 옛날에는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인 척 하고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문제없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분이니까 이분은 하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뭐예요 성령과 아주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 맨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내게 2300주야 때까지니 그때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없애요 죄가 모든 것을 더럽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속죄라 그럽니다 죄를 없애는 죄를 없애서 속죄를 속죄를 하고 나야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죄를 속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말고는 이 세상에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죄를 없앤다는 말은 여러분 죄는 죄는 사망 죽음입니다 죄 속성은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생명 이 사망을 없애려면 뭐를 받아들이면 돼 생명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피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죄해 주시고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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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 성소 성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데시는 건물이라는 뜻은 사실 없어요 뭐냐면 홀리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그러면 거룩이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거룩이 정결하게 함을 이버리라 차다크인데 차다크는 의롭게 되다 정상상태로 회복되다 또는 정결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되시며 그 정결하게 되시는 것은 속죄가 완성이 되었는데 속죄를 완성 죄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 것은 누구 피밖에 없어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른 데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장사치들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바꿔주고 제사 팔고 사고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이 돈 벌려고 혈안이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그들을 쫓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뭐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정결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 즉 그것은 더러워진 누구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면서 할 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뭐예요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사도용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 다시 헐라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몇 년 걸려서 지은 줄 알았냐 46년 동안 지어서 완성한 거야 이걸 헐면 어쩌겠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성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소 이코르 누구다 예수다 라고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는 여러분 성소는 예수다 해보세요 성소는 예수다 이거를 모르고 성소가 예수가 아니고 성소 건물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쉽게 말하면 삼천보로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이상한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초림과 십자가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 성소는 이제 필요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나를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령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성소인 나 예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패하고 이제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면 자기가 다시 정결케 되어서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예수는 더 이상 더러운 예수가 아니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죄를 다 떠났기 때문에 더러워졌던 예수는 더 이상 아니고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해진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가 두 번째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거룩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성소정결의 완성은 어디서 끝난 것이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1844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구약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오셔서 부활해서 둘째 새 성전이 될 거라는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6장 12절에 보면 그에게 일로 말하겠 만군의 주가이같이 말하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인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그 예수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나서 무엇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가지게 된다 드디어 거룩하지 않던 분이 뭐예요 거룩해져서 영광스러운 분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면 에스켈스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먼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러 잡혀 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나는 여전히 그들의 갈 나라에서 그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 건물 지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어디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성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어로 거하심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소가 되심어로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신 그분이 성소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록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성소 얘기를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합니다 게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의 성 안에 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요한 및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성전 건물이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 이 진실을 모르고 하늘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인간의 죄로 더러워져서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지우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 이거는 요까지만 해도 전혀 복음적으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제 2편을 이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공개토론을 했는데 유튜브로 녹화를 했는데 형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다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2300주의안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나면 그러면 왜 2300년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2300년 전후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서기 31년이에요 서기 31년에서 2300년을 빠꾸를 하면 매년이 나와요 기원전 2270년이 나옵니다 기원전 2270년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홍수 후에 나타나서 홍수 후에도 이 땅에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걱정을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서 또 죄 많은 백성들 또 다 죽이겠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걱정 마라 다음번에는 절대 홍수가 없다 다음번에는 죄인이 죽는 대신 누가 죽을 거다? 내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그 희망의 상징이 뭐요? 무지개입니다 내가 나의 희망의 상징인 무지개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예수가 죄인들 대신에 죽을 테니까 너는 이것이나 잘 전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2300년이 지나니까 진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진짜 피 흘리시고 성소를 그 예수님 더러워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뭐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왕국을 건설하시고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공헌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론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 편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